안녕하세요 이유비입니다 배우분들은 많은 스탭과 배우분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저희는 좋은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상에 들어가 볼까요 네 장편 드라마 부문 육룡이 나르샤의 변요한님 축하드립니다 네 장편 드라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2015 SAF 연기대상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아